음악 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과중심 경영을 위한 그 후속 조치로서 성과중심 조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성과중심 조직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모든 단위 조직과 개인이 정확한 미션을 정하게 하고 그 미션을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조직이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조직의 성공요건이 바로 단위 조직별로 개인별로 명확한 임무와 목표가 배분되고 그리고 그 배분된 목표에 대한 평가가 용이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이 명확하게 단위 조직과 개인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성과중심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무가 바로 자율과 경쟁과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직 그것이 수평적 조직 대표적인 것이 팀재의 팀재가 이러한 성과중심 조직의 대표적인 조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되었다는 전제 위에서 다음에 인사에 대한 인사 혁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신 경영의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를 뽑아라 하면 저는 항상 고객과 성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조직이 어떤 기업이든 단위 조직이든 국가든 간에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 조직이 존재합니다 대학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정부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객이고 또 고객을 위해서 그러면 그 조직이 존재한다면 바로 고객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중심으로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형을 보여주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경영 또 전시효과를 노리는 경영 그것은 궁극적으로 그 고객한테 가는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은 되기가 어렵다 하는 전제하에서 저는 고객과 성과라는 두 가지 경영 혁신에 있어서 혁신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두 가지다 하면 그 두 가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성공 요인 또는 핵심적인 성공 요인은 뭐라고 할까 하는 것을 든다면 저는 다시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혁신경영의 핵심은 고객과 성과인데 이 성공 요인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두 가지는 바로 CEO와 인사입니다 CEO는 혁신은 CEO의 진루지 또는 솔선수범 또 열정을 가지고 조직 전체를 끌고 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CE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행태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조직원의 전체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EO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CEO가 이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조직 전체를 끌고 간다고 그러면 그 끌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생각과 행위가 조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 조직 전체의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우리가 혁신에 있어서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되면 그 비전이 설정이 되고 비전이 설정이 되면 비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개인을 따지면 꿈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장 바람직한 발전의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 비전이 만들어지면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인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인 정책과제 또는 전략 목표를 어떤 걸로 결정할 거냐 하는 것을 또 결정하게 됩니다 정책이 되겠죠 그것이 또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과제가 되면 바로 성과 목표를 만들고 성과 지표 이 목표에 맞는 지표를 설정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다 실행해 옮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조직의 목표를 실현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가 구성이 되면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위 조직별로 그루핑별로 목표의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분담해서 누가 이런 세부 과제 정책과제를 담당할 거냐 하는 역할을 분담을 체계를 만드는 겁니다 역할 분담의 체계 그것이 뭔가요? 바로 조직입니다 인사는 바로 인사를 하기 위한 전 단계인 조직체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조직체계가 중요한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면 조직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단위 조직에서부터 세부 단위 조직까지 분할이 됩니다 그러면 단위 조직별로 또는 조직별로 역할 분담을 했다면 그 조직 내에서 사람별로 역할이 또 지정돼야 됩니다 조직 체계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업무에 관련돼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최적에 적합한 사람을 고르는 것이 바로 인사죠 그래서 비전과 정책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달성을 하고 그래서 조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 결과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바로 CEO가 모든 구성원한테 또는 내부, 외부한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배치 인사를 하는데, 보직 인사를 하는데 나는 이런 원칙에 의해서 이런 능력을 갖추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하는 원칙을 선언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 결과를 보면 그분의 CEO가 한 인사의 기본적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게 사람의 선택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죠 사람의 선택에 대한 원칙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 내용을 보면서 CEO가 생각하고 있는 조직 운영에 대한 기본 방침 또 업무, 어디 어느 업무를 더 비중을 두며 어떤 업무를 더 역점적으로 일을 할 거냐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사람의 선택을 할 때 또 그 인사가 그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가 있죠 나는 인사를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절대로 인사 청탁이나 인사 운동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은 정실에 의한 인사를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그 원칙을 인사 결과를 보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인사 정실인사나 인사 청탁의 인사가 이루어지면 내부 구성원들은 거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적재적 소위 사람이 아닌데 됐다 또 승진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승진했다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됐다 이 정실에 의해서 됐다 지연 때문에 됐다 학연 때문에 됐다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사 원칙을 CEO가 한 인사 결과를 보면서 이번 인사의 기본적 방향은 나는 이거다 하는 것이 CEO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 방침, 조직 운영의 방침, 사람 선택의 원칙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서 투명 공정하게 하는 인사의 기본적 원칙 방침을 다 선언하게 됩니다 선언하면서 인사 결과를 보면서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는 이와 같이 바로 비전과 정책 실현의 구체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CEO의 조직 운영에 대한 조직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인사에 있어서 기본적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전과 정책을 만들고 정책 과제를 만들고 그 정책 과제 실현을 정책 사업 목표를 또 성과 목표를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거와 함께 바로 조직을 만들었을 때 조직 체계가 연관성을 상호 연관성을 갖게 하고 결과적으로 이 조직을 보면 명확하게 어떤 역할을 이 정책 목표 중에서 정책 과제 중에서 명확하게 이 조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며 이 역할은 무엇이다 미션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조직 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예로써 여기서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의 산하에 있는 단체가 됩니다만 이 경우에 바로 미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농업 간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하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하는 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농업 사람들이 모여서 언제든지 협의하고 상의하고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논의하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 하는 의미로서의 비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뭔가요? 바로 전략 목표는 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농업 간의 격차를 줄여주자 근본적으로 그래야 서로 균형적 발전을 하고 상생협력이 될 거 아닙니까? 또 두 번째는 동시에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만들어주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더 발전할 것이고 중소기업이 발전하면 튼튼한 중소기업이 되면서 불만이 해소될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의 활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만들자 첫 번째는 격차가 있는 부분을 제거해주면 격차가 균형되게 된다 하는 이론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 되고 바로 이것은 중소기업 자체를 활력 있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자체를 키워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상생협력의 생태계, 같이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주자 네 번째는 지속가능한 전략경영 시스템을 스스로 이 조직이 이런 것들을 다 지속적으로 경영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영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것이 자체적인 경영 시스템 전략이죠 그럼 이게 이제 네 가지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전략 목표를 실현하는 위한 세부적인 전략과제가 세 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전략과제들 전략 목표와 전략과제를 어디서 누가 할 것이냐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아야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밖에서 이 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상의하고자 할 때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 가보면 업무는 세부적으로 막 막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고 조직 체계도 불명확하게 중복되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업무를 어디 가서 찾을 것이냐 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조직은 바로 이러한 전략 목표와 전략과제를 명확하게 어느 조직이 어떻게 실행할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속된 말로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줄수록 내부 조직원들이 자기의 미션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빠르고 내부 인사들이 이 기관에 가서 업무를 상의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도 할 때 조직을 찾는 데도 바로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된다 하는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딘가요? 바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지원부, 기술창업본부를 두고 그 중에서 기술보호지원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보호,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경쟁력 향상이죠 생산성 향상, 그건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서 보면 산업혁신지원부라는 게 있어서 경영협력본부에서 바로 산업혁신지원본부를 두어서 거기서 그걸 지원해줍니다 적합업종의 효율적인 운영,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하고 그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일부의 대기업들이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적합종 제도인데 이것은 바로 이 조직의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바로 사무국을 두어서 위원회 내부에 적합업종 지원실을 두어서 바로 명확하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책과제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하느냐 하는 것을 가급적 구분이 명확하게 해주고 그 조직이 나의 미션은 바로 비전과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나의 미션은 명확하게 어느 부분이다 하는 것을 정해줘야 자기가 하는 범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평가의 용의 이런 것들이 바로 조직을 만드는, 즉 역할 분담을 하게 하는 가장 좋은 성공적인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이와 같은 비전과 목표에서부터 바로 조직체계까지 일관성 있게 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